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수의사 김구철 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 전발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전발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양이들이 구강질환이 여러가지 생겼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빨을 다 빼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말 그대로 이빨을 다 빼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뭐 때문에 그렇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전발치가 이루어지는 질병들로는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흔한 경우는 만성구내염 고양이들한테 강아지들하고 조금 다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만성구내염 지속적으로 입안에 점막에 그 다음에 치주조직 치은에 그러니까 잇몸에 염증이 계속 생겨서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만성구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근흡수증변이라 그래서 이것도 뭐 물론 다른 사람이나 뭐 강아지들한테 생기지만 특히 이제 고양이들한테 많이 생기는 뿌리가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녹아내리는 그런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이제 다른 것들을 해보고 안될 때 이제 이빨을 빼는 시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고양이 만성구내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꽤 많은 고양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내염 같은 경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통증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는데 구내염 같은 경우는 그 통증지수가 아주 높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이렇게 만성구내염을 가지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밥도 못 먹고 입에서 심한 악취가 나게 되고 해서 막 애들이 거의 뭐 굶어죽는 그런 상황까지 되게 되고 해서 여러가지로 전신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 구내염을 일으킨 원인은 뭐 아직 명확하게 발견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여러가지로 이제 면역계통의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면역계통의 문제 때문에 치아의 표면에 붙어있는 프라그들이 과도하게 이제 반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염증이 일으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빨을 빼서 그런 자극원들을 없애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발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발치를 흔하게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는 흡수증병변이라 그래서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쪽 같은 경우는 고양이 아래쪽 치아인데 이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뿌리의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뿌리가 녹아내리는 게 주로 충치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선천적으로 뭔가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뿌리가 이쪽이나 이쪽처럼 녹아내리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극심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빨을 빼주는 그런 처치들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발치를 왜 하느냐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첫 번째 목적은 뭐 안 아프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치아라든지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통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통증을 줄여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원리지만은 정상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치아를 제거를 한다든지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치아를 제거해주는 게 발치의 목적이라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치는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1차적으로 이제 검진 뭐 이제 보호자님들이 데리고 오시면은 어디가 아픈지 그 다음에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입안을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취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신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취한 상태에서 입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치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취에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내과적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치료를 이제 기용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1차 검진 그러니까 마취를 하지 않고 애들 이제 살살살 이렇게 달래가면서 입안의 상태인지가 어떤지를 갖다가 먼저 확인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취를 하지 않고 입안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양이 데리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마취를 하지 않고는 입안을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제한적인 진단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지금 보시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을 조금이라도 벌려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정도면은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 얘는 전발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제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은 뭐 전신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혈액검사라든지 뭐 가슴쪽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이제 마취가 가능한지 안한지부터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이제 입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보시면은 뭐 입안이 상태가 아주 안 좋죠. 상태가 안 좋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뭐 거의 입을 벌려서 마취를 하기 전에는 입을 벌리고 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목구멍 안쪽까지 보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취를 한 상태에서 목구멍 안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잇몸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죠. 엑스레이도 찍어서 구강 안에 이제 필름을 넣고 해서 이제 센서를 넣고 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뿌리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치근 외엽수에 병변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뿌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빨을 빼야되는 이빨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이빨을 못 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죠. 어떤 이빨은 그대로 남기고 어떤 이빨은 빼야된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더 정밀한 구강내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건 이제 마취 안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취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사전에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죠. 마취를 하고 나서 검사를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치료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발치를 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구강내를 깨끗이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술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이빨을 빼면서 생기는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스케일링을 먼저 시행을 하고 국소마취 또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치를 하게 되죠. 이빨을 많이 빼야 되는 경우는 잇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절개를 해서 잇몸뼈가 다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빨 특히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아주 얇고 가늘고 길기 때문에 잇몸뼈를 깎아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잇몸뼈를 깎고 이런 식으로 뿌리도 두개인 애들이 많기 때문에 뿌리도 자르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빨을 다 빼게 됩니다. 이빨을 빼고는 봉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걸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왼쪽 위쪽 이빨이고 이렇게 큰 이빨 특히 송곳니 같은 경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빼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시술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뼈가 아주 약하고 작기 때문에 큰 송곳니를 빼다가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생각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 이빨들이 다 빠진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빨을 빼고 나서는 이빨들이 이제 충분히 다 빠졌는지 혹시나 뿌리가 남아 있는 게 없는지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서 뿌리가 남아 있는지 없는지 혹시나 우리가 지나쳐서 남아 있는 뿌리가 있다면은 또 추가로 발치를 해주는 작업들을 해서 완전히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구내염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남아 있게 되면은 남아 있는 형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작업들을 걸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낫는지를 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치를 하기 전에 잇몸의 모습들이 됩니다. 보시면 치아 주변이라든지 목구멍 안쪽까지 심하게 염증상태가 있고 뭐 밝았고 보기만 해도 고통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치 일주일 뒤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실밥은 남아 있고 하지만 목구멍 안쪽이라든지 뭐 잇몸 같은 경우 상당히 벌써 많이 좋아진 경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보호자님 말로는 뭐 수술하고 나서 며칠 뒤부터는 밥 먹는 것도 훨씬 좋아지고 완전히 뭐 다른 해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많이 기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런식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계속 이제 3주 차 정도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이제 약간 아직 빨간 거는 좀 남아 있지만은 거의 정상적인 조직으로 치아 입안 자체가 많이 돌아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목구멍 안쪽도 뭐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 뭐 아직도 그런데 약간 빨간 게 남아 있긴 하죠. 빨간 게 남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두 달 정도 후의 모습입니다. 거의 뭐 완전히 세 살이 다 도달가 나서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의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일상생활에 거의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 발치를 하고 나면 보호자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치아가 없으면은 밥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 뭐 고양이들이나 뭐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조그만 이제 그 그레늘로 된 알갱이 사료를 먹기 때문에 알갱이 사료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이렇게 치아가 없어도 먹는 데 거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고 일단은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치 시술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이렇게 발치를 한다고 모든 애들이 다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